오늘이 49세라고 하더라고요. 모든 그런 기쁨과 슬픔은 어떻게 보면은 맞닿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가 오늘 굉장히 신나는 곡들만 준비를 했는데 어렸을 때는 왜 장례식장 가서 화투 치고 어린이들 술 마시고 그런 걸 이해 못 했었잖아요. 그런데 어떤 슬픔을 이런 식으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그게 아주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란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기뻐하면서 끝내는 곡으로 끝을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. 하바나길라라는 곡인데요. 아시죠? 뜻이 모두 기뻐하라 라는 뜻이래요. 슬프더라도 기뻐하시고 바다비의 지금 어떤 생각으로 공연을 보러 오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공연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오르게탄 씨였고요. 애쉬. 미녀 애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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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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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